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CNI 뉴스입니다. 충남도가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충남도민 인권선언문을 제정해 도민과 함께 선포했습니다. 충남도는 13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인권선언도민참여단 105명과 도민, 안희정지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민 인권선언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. 인권선언문은 전문 6장 21조로 구성됐는데요. 이날 인권선언식에서는 충남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권리를 누리고 제도와 문화 개선으로 인간 존엄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했습니다.